그러면서 KBO 최초 9년 연속 170이닝 기록이라는 배업을 거두게 됐습니다. 사실 모든 선발투수들이 가장 욕심을 내는 게 승리보다도 이닝으로 알고 있는데요. 그런 면에서 양현종 선수가 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. 또 한기주 해설위원은 같이 또 양현종 선수와 함께 성장을 하신 분으로서 이렇게 양현종 선수가 롱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뭐라고 보시나요? 양현종 선수하고 같이 초중고 프로까지 같이 해봤지만 자기 관리를 너무 잘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기록이 나왔던 것 같고 또 그만큼 양현종 선수가 혼자 주어진 시간 말고 개인 연습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록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또 어떤 은사님의 도움도 있었다고요? 양현종 선수가 2008년 9년도에 일본인 캄베 코치님이라는 코치님이 계시는데 그 코치님에게 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게 아마 양현종 선수가 이렇게 대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마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어떤 식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았을까요? 아마 양현종 선수가 제가 기억을 했을 때는 재구가 좀 많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캄베 코치님께서 재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줘서 그게 이제 재구를 좀 잡을 수 있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록을 좀 달성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아 타이거즈가 최선을 다해봤지만 올 시즌 가을 야구를 하지 못했던 그 아쉬움을 오늘 선발 투수였던 양현종 선수가 많이 좀 풀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